도랑검이지 후... 케이틀린 할 때만 이렇게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케이틀린이 그냥 좀 이뻐서 그래요 스킨이... 와 우리 케넨 돈 뜨는 거 봤다 이거 되는 판이야 이거 상대 이지를 돈 안 뜬다는 말이야 이러면은 아래 다 맞았다 어바! 헤드샷 쏘는 척 하면서 뒤로 가기 어 그 뒤에 미니언에 그 Q 쓰면은 원 딜러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도 아래 Q로 먹네 그냥 마라 좀 아껴야겠다 으악! 나는 맞는 거 확실히 이용해 전라도 조지사님 열길 선물... 전라도님도 역객 원자 리라이님 원습니다 어어! 아깝다 이거 맞췄으면 킬각이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텔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 주지마 좋네 이미 어 밟았네 이거를 잡겠는데? 아 한 대 더 찔 걸 그랬나? 뒤가 좀 손해봤다 진짜로 나가 앞 비전 안 뛰나? 까비 어 사나? 아 이거 근데 안 좋은 싸움일 것 같은데 이때 그냥 집 갔다 오자 어차피 망했어 형 그거 맞아? 형 그거 맞아? 막 타띠? 들어와봐 한번 자신있어요? 안 맞아요 저는 리신 와가지고 깝치는 거지? 볼탱 근데 나 B 붙었다 아싸 흠 W 아직 안 돌았겠지? 아 이게 맞아? 씨X 세상에? 연기은 방금 연기 근데 괜찮았다 영왕꺼? 방금 연기 좋았어요 다이브 같은 거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연기 방금 괜찮았어 이블링 같았어 방금 오른쪽 이런 거 잘 안 통하네 이제 우아 잡았네? 비켜 비켜 난 앞으로만 가 큐 오 무빙 살아있어 어 형이 맞았네 리즈를 궁피서야 형 너무 뻔해 그냥 클리어하고 그냥 그거 먹어야겠다 흠흠 이게 누구 있나? 아 근데 일단 비전 교환만 하기가겠다 그거 약간 발음도 너무 이상한데? 되게 어그로 같진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어그로를 끌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겠어요 혁이 들어가고 잠자루 들어가 왼쪽 좋았어 드디어 낙갔다 패기로 다 피해 나는 피해야지 라인을 밀 수 있긴 해 그런데 저 toda 이지어ş리 상대로는 피해야 돼 피해야돼 피해야지 민다 라인 그냥 다 피해 피해야지 부쉬할 수 있다 피해야지 부쉬했 상대로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지 민다 라인 그냥 다 피해 피해야지 부쉬할 수 있다 피해야지 부쉬할.. 어 형 그거 조심해요 피해야지 부쉬할 수 있다 아 이러면 또 아 씨발 리신 내려오네 젠장 이거 부쉬 어떻게 잡았는데 씨발 우리 행복했던 시절은 끝났어 큐 개쉐키야 잘 피하네 아니 미니언의 스턴 된거에요 방금? 아이디가 어디 탑툰 사장님 같으시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탑툰 감사합니다 넥톤 너무 무섭다 나한테 대쉬할까봐 너한테 덤난다 어 아 찐이에요? 근데 딱 봐도 약간 사장님처럼 보이긴 해서 아이디가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1,2,3,3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맞다고요? 근데 맞든 아니든 제가 탑툰 아는건 변하지 않아요 탑툰이라는 사이트를 아는건 변하지 않아요 어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이셨네 고맙습니다 사장님이셨네 의심하지마 의심을 너무해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450가 나 찍가야되는데 내꺼 개꿀 아이쿰 아이쿰 아깝다가 아니구나 아이쿰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스폰 아나도 안되고 있겠는데 달아본트 나아이 아이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건 또 메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미안해 오 오 아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세.. 비엔빠졌는데 죽여라 덧 하하하하 살고싶지 어쩔수 없어 근데 누우면은 죽는거야 아우 탑툰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하 아 아 너무 세다 근데 레드 데자뷈가 아 하지마 데자뷈는 확실히 아니었던거 같다 탑툰이야 탑툰 어 잠깐만 내가 먹을 수 있을 텐데 느우우우우우우오 나이스 으으! 고맙습니다 와아 아뇨 아 접은건가? 아 고맙습니다 선수들 접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런거를? 그만뒀다가 맞은 선택 아닐까 저 빨리 욕먹으러 가죠 저기 어? 이거 맞췄네 근데? 어 둘다 묶었네? 형 힐스럽게! 어어! 마무리 마무리 내가 했어야 됐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탁투님 아이고 아 탁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부탁드린지 아유 너무 자세한 건 또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은 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얌얌님 방에 막 계속 50만원씩 막 이렇게 쏘시는 거 봤었거든요 그게 톱촌 맞았나? 기억이 안 돼 이러면은 게임 끝나겠다 바로 가자, 게임 끝내러 가자, 게임 끝내러 가자 질리언 없으면 진짜 하염없이 나약한 애들이야 얘네 질리언이 생각보다 진짜 한타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확실히 나약해졌어요 상대의 공격력이 줄어들었어 지금 배가리? 너무 아프고? 써나 이러면 넘어가야겠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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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퀵체 사기 너무 잘했죠 근데 진짜 퀵체 사기 진짜 잘했다 퀵체 안사 써봐 한타 터졌잖아 어? 근데 이거 게임이 뭐야 이거 탑, 탑으로 가자 탑으로 애들 탑으로 가자 퀵체 안사 써봐 인생 끝났다니까 어? 와 맞았네 이걸? 근데 질리언 근데 왜 질리언 장신하셨었어요? 와 진짜 만단하네? 도망가면 도,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리싱만 보면 돼 리싱만 맞았다 도망가 맞았으면 도망가 맞았으면 도망가 됐다 오케오케 스테락 빼놨어 이번엔 탑으로 가 이블린 마나드 피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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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대가리 오잠마 형 니코 맞으면 들어온다 형 오케오케 잘 뺐어 잘 뺐어 대가리 오케 힐은 없다 미안하다 와 이거 계속 맞춰 이새끼 뭐 접착제 붙여놨나봐 나한테 아 게임이 진짜 빡세라는데 흠 좋았다 수은의 2까지 좋았어 망타이밍 흠흠흠 후우 되겠다 게임이 조금 빡세네 흠